정부의 출산율 대책이 효과를 본 걸까요? 지난 2분기에 태어난 아이가 지난해보다 7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넉 달 전 결혼한 박가은 씨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걱정입니다.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맞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나마 정부가 지원을 늘린 것은 다행입니다.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이 늘고 정부 지원 확대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반등한 겁니다. 출생의 피로 조건인 혼인 건수는 올해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역대급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0.71명대에 그쳤고 지난해 전체 합계 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육아 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내년 저출산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조 6천억 원 늘려 결혼과 출산을 적극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혼인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전체의 4.7%를 차지해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